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거기 373팩입니다. 쌍가루 뭐예요? 거기 12번 저당권에 관한 얘기입니다. 일단 뭐예요? 저당권에 관한 얘기인데 이 저당권은 뭐예요? 저당권은 여러분 이번 시간에 저당권의 기본 개념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이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 물상보증이라는 것은 물건으로 보증을 쓴 사람이죠? 그럼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갑이 자기가 돈이 필요해서 을한테 자기 부동산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가는 것 같고 갑이 부동산이 없으니까 병이라는 친구가 자기 부동산 담보로 제공하죠? 이런 사람은 우리가 물상보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이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해서 채권자 돈을 빌리는 사람이죠? 채권자는 채무자 돈을 안 갚으면 뭐 하면 돼요? 경배신청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담보물건 그게 저당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민법 시간에 다 그런 내용을 다 이제 이해를 하시니까 일단 우리가 등기법에서 일단 객체를 먼저 보면 일단 객체는 뭐예요? 객체는 용의 물건과 반대입니다. 뭐라고?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는 뭐 할 수 없다? 저당권 등이 할 수 없다? 일부는 용의 물건만 가능하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공의 지문 얘기 나오죠? 어 공의 지문에 대해서는 저당권 등이 가능하고 뭐예요? 중복 등이 가능하죠? 왜 중복 등이 가능한 거예요? 이 저당권은 점유를 하지 않아요. 점유하지 않으니까 중복 등기가 가능합니다. 객체 따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물건이 5개 있죠? 5개 있으니까 자 일단 지효권은 유역지 소유권과 붙어 다니니까 일단 뭐예요? 소유권이 대상이 될 수 있죠? 소유권이 저당권이 대상이며 소유권에 대한 소유권에 관한 저당권 설정 등기는 당연히 뭐예요? 무슨 등기로? 주등기로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지상권이나 자 뭐예요? 전세권 대상으로 무슨 등기하면 저당권 등기하면 당연히 뭐예요? 부기 등기로 할 것이다. 부기 등기로. 그래서 예컨대 만약에 소유권자가, 값이 소유권자가 아 돈이 필요하면 당연히 뭐예요? 돈이 필요하면 어디에? 을구에 1번 무슨 등기? 저당권 등기하죠? 이게 주등기다니까 자 만약에 뭐예요? 어디 을구에 있는 뭐예요? 을구에 있는 1번 뭐예요? 지상권자가 돈이 필요하면 자 2등기 아래에 뭐예요? 1-1번 1번 뭐라고? 지상권에 붙여져 있는 저당권 등기 이렇게 등기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소유권이 대상이라면 주등기 지상권과 전세권 대상이라면 그 등기 아래에 무슨 등기한다는 게 부기 등기한다. 그래서 여기 373페이지에 자 거기 동그라미 1번 저당권의 설정과 효력 자 별편해 두시고 1번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권리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이며 부동산 일부는 설정할 수 없지만 권리 일부는 가능하다 그랬어요. 중복 등기도 가능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자 거기 효력에 대해서 종전 건물에 대한 저당권 효력은 중축 부분에도 미침으로 뭐 예컨대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갑이란 사람이 자 1층짜리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 등기 했는데 2층을 졌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 중축 건물에도 부동산 표시 변경기만 하면 그냥 효력이 미친다는 게 굳이 효력이 미치게 하게끔 또 뭐예요? 변경할 필요 없다는 게 그냥 부동산 표시 변경만 하면 자동으로 효력이 미치니까 경매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신청정보사항 그래서 우리가 자 일단 두 번째 얘기는 이제 필요적사항, 임적사항 얘기죠? 그래서 반드시 뭐예요? 저당권 등기 할 때 필요적사항이 뭐냐 그러면 일단 우리가 돈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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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채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 용익물권은 남의 땅을 왜 이용하는지 그 목적이 뭔가가 이제 중요한데 자 저당권은 뭐예요? 돈이에요. 얼마를 빌려갔냐 이 부동산에 대해서 얼마를 빌렸냐는 얘기예요. 돈, 그 다음에 채무자가 누구냐 왜? 당연히 돈 갚을 사람이 중요해요. 저당권은 점유를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소유권이 넘어가든 말든 자 이 등기부상에 채무자가 돈을 갚으면 경매를 하면 돼요. 그래서 항상 돈채, 돈채 그래서 우리가 채권액, 뭘 써야 된다? 채권액은 반드시 기적한다. 채권액 그 다음에 채권 뭐예요? 근저당일 때는 채권최고액을, 채권최고액을 써야 돼요 채권액과 뭐라고? 채권최고액을 반드시 기록합니다 저당권일 때는 채권액. 근저당일 때는 뭐라고? 근저당일 때는 채권최고액이다 그럼 이 채권최고액은 채권자, 채무자가 다수인 경우에도 단일하게 기록합니다. 채권자, 채무자가 이렇게 채권자 채무자가 뭐예요? 채무자가 다수인 경우 있죠? 다수인 경우도 여러 사람인 경우도 채권최고액은, 경우도 뭐예요? 자, 이 채권최고액은 채권최고액은 단일하게, 단일하게 기록을 해야 되지 뭐예요? 구분기지하지 않는다 구분기록하지 않는다. 무슨 얘기하니까? 저당권 등기할 때 등기부상에 이런식의 등기부상에 1번에서, 근저당권 설정 등기 하죠? 채권최고액이 1억 2천이면 1억 2천이라고 이렇게 딱 단일하게 써놔야지 채권자가 3명 있다래서, 4천씩 나눠서 이렇게 나눠 쓰지는 않겠다 일단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이렇게 뭐예요? 뭐 한다고? 단일 단일하게 뭐 해야지? 기록을 해야 돼, 단일하게. 절대 뭐하지 말라고 구분기지하지 말라, 단일하게 기록하지. 뭐하지 말라고? 구분기록하지 말라 단일하게 기록하라, 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거기 필요적상 채권액과 채권최고액, 그 다음에 채무자표시 있죠? 반드시 뭐라고? 필요적상 채무자표시기, 돈채, 그러니까 돈, 채무자표시기 채무자, 그래서 채무자 뭐예요? 채무자표시 꼭 채무자표시 써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시험문제에 뭐라고? 자, 채무자하고 의무자가 동일인 경우에는 중복을 피해서 뭐예요? 쓰지 않아도 된다. 이거 무조건 틀린 말이에요. 무조건 뭘 쓰라고? 채무자, 이렇게 채권책을 꼭 썼으면 자, 그 다음에 뭘 쓰라고? 채무자가 누군가? 채무자가. 채무자가 갑이다. 이렇게 꼭 써야 된다. 채무자, 누군가? 채무자 만약에 수익권이 뭐예요? 수익권이 바뀌죠? 수익권이 갑에서 누구로? 이 수익권이 바뀌었다. 이 수익권이 바뀌다. 소익권이 병으로 바뀌죠? 소익권이 바뀌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자, 누가 지금 뭐예요?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의리단은 이 근주당권자는? 이 채무자가 뭐예요?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경매에 들어가요. 소익권이 바뀌는 건 신경 쓰지 않는다. 그래서 반드시 등기부에는 뭘 써놔야 돼요? 채무자가 누군가 꼭 써야 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자. 돈채, 돈채. 채단기로. 그래서 여러분 거기 왜 암기하라고? 채단기로 오공담에 채무. 채단기 뭐예요? 채권채가액은 단일하게. 오공담에 부동산이 다섯 개 일단은 등기관이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해야 되고 채무자, 채무를 꼭, 채무자를 꼭 써야 된다. 그게 이제 채단기로 오공담에 채무를 저당하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좀 봐주자. 물론 거기 공동조당일 때는 공동담보 표시는 누가? 등기관이 하고. 저당권 목적이 권리 있죠? 지상권 전산결제는 권리 표시해야 되고. 임의적 개상은, 자, 필요적 개상. 돈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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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액과 뭐예요? 채무자 표시하고. 변제기라든가 이재 발생기 있죠? 그런 건 임의적 사항이니까. 등기 원인의, 변제기의 약정. 등기 원인의 이재화 발생기의 약정이 있을 때만 기록한다.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근저당권 나오죠? 이 근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예요? 계속적인 거래 관계에 있어서. 자, 이렇게 민법이 이렇게 정해놨어요. 계속적인. 계속적인 거래 관계에 있어서. 장례모라는 장례모예요. 증가하고 감사는. 자, 불특정. 불특정 다수채권을 일정한 뭐예요? 일정한 결산기까지 담보로 제거하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근저당권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계속적인 거래 관계는요. 갑이란 사람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하도 업체에서 물건을 대주면 물큼대문을 조금 현금으로 주다 보니까 돈이 없어요. 유동성이 약하니까 어음을 발행하려고. 누가 하고. 예컨대 주식회사. 자, 주식회사 뭐예요? 예컨대. 자, 국민은행 있죠? 예, 국민은행하고 뭐예요? 자, 기약을 맺습니다. 기초기약. 예컨대 만약에 내가 어음을 발행할 테니. 네가 뭐라고 지급하라. 은행의 예를 어떻게 믿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갑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합니다. 그래서 채권채고액은 1억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이렇게 채권채고를 정해놔. 자, 그러면 1억 2천만원 한도를 정해놨는데 1억 2천만원이라 하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채권채고액은 보통 은행권은 20%가 이자예요. 종금산은 30%가 이자고. 그래서 이 채권채고액은 이자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자, 기초계약을 맺고 이제 내가 발행한 어음을 지급해 주겠다 계약을 맺어 갖고 얼마 범위 내에서? 1억 2천만 범위죠? 그럼 갑이 그러면 자, 물품대공을 하도급차 A한테 뭐예요? 자, 물건을 받고 물품대공으로 예컨대 3천만원짜리 약속을 발행합니다. 그러면 이제 은행 뒷면에, 어음 뒷면에는 뭐라고? 어음 뒷면에 은행에서 지급은행이 어음이죠? 국민은행이죠? 그럼 4천만원짜리 어음을 발행합니다. 지급은행 가서 받죠? 5천만원짜리 어음을 발행해요. 자, B, C한테. 그러면 이렇게 은행에서 이제 어음을 뭐해서 이제 지급을 했죠? 지급을 합니다. 그 지급을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자, 일단 자, 이 뭐예요? 계속적인 거래관계가 왜? 어음을 우리가 내가 발행할 땐 지급해달라는 계속적인 거래관계가 있죠? 장래 뭐예요? 증가하죠? 증가. 증가. 자, 어디? 3천? 4천? 근데 뭐예요? 5천 증가했죠? 자, 그럼 뭐예요? 감소하죠. 왜? 1억 2천원을 다 발행했는데 이 값이 뭐예요? 돈을 안 갚고 계속 발행해서 뭐예요? 채무를 이해하지 않으면 그게 부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해줘야 되는지. 자, 당연히 뭐예요? 돈을 갚아야 되니까 조금씩 갚아요. 조금씩. 다 갚지는 않고. 봤죠? 이제 감소하죠. 이게 불특성 다수채권이라. 특정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담보물권의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은 갑이란 사람이, 이렇게 갑이란 사람이, 자, 부동산에 대해서 담보로 우리한테 제공하고 얘한테 5천만원을 빌려와요. 이건 특정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담보물권의 특성,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같이 소멸합니다. 우리가 이걸 뭐예요? 부정성, 뭐예요? 자, 부정성이라고 얘기해요. 운명을 같이 한다는 게. 그래서 불가분성, 부정성, 물상대의성 있죠? 그러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담보물권의 특성 때문에 부정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왜? 돈 갚으면 같이 소멸한다는 게. 수반성, 부정성, 물상대의성, 불가분성 얘기해. 자, 그러면 우리가 부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운명을 같이 하니까. 부정성, 종자가 있죠?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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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예요? 너 종치고 싶나? 우리 저희 때는 뭐예요? 너 종치고 싶냐? 너 죽고 싶냐?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운명을 같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머릿속에 기억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 근조당권은, 자, 근조당권의 채권채고액은 2저가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뭐라고? 부정성이 없다. 그래서 그런 건 뭐 민법에도 문제가 나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데. 부정성. 그러니까 여긴 특정된 게 아니라, 불특정 다수채권이니까. 돈을 갚았다 해서 근조당권은 소멸되는 게 아니라. 계속 일정한 결산기를 정해놓고. 1년이면 2년 정해놓고 뭐예요? 증가했다가 감사했다가 이게 계속 반복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근조당권의 기본 개념을 이해했으니까. 자, 거기에 기본 개념이 나오는데. 부정성이 완화되어 있다. 부정성이 없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다음에 이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절대 뭐라고? 거기에 줄지세요. 세 번째. 채권자와 채무자가 여러 사람인 경우에도 채권, 채권은 뭐 하지 않는다고? 구분해서 기재하지 않는다. 구분기재한다. 그러면 틀린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아까 외우자고 이거? 최단계로. 오공담의 채무를 저당하라. 저당권을 하게 되면 최단계로. 채권, 채권은 단일. 오공담. 부동산이 다섯 개 이상일 때만. 등기관이 공동담목록을 직권 작성하고. 저당하라. 채무자를 저당하라. 채무자 표시 꼭 해야 되고. 자, 넘기세요. 거기. 그래서 374표지. 다섯 개 동그라미 치고. 몇 개 이상일 때만? 다섯 개 이상일 때만 등기관이 작성한다. 당사자가 작성해서 제출하는 거예요. 등기관이 작성하는 거예요. 등기관이 직권 작성한다. 몇 개 이상일 때만? 다섯 개 이상이다. 몇 개 이상일 때만? 다섯 개 이상일 때만. 등기관이 뭘 작성한다고? 공동담보목록이라고 하는 걸 작성한다. 그러니까 공동담보목록. 등기부의 일부를 보겠다. 두 개도 나오고. 몇 개도 나오고. 이거. 세 개도 나오고 그랬어요. 다섯 개 이상이다. 그 다음에 거기. 소유권이 목적이라면 주등기로 하고. 재산권과 전세권이 목적이면 부기등기한다. 이렇게 써놨죠? 부기등기한다. 써놨어요. 저당권을 해준 능기는 언제나 부기등기하죠? 자, 신청서에 저당권이 채권 가득이 이전다를 기사한다. 무슨 얘기예요? 저당권이 얻는 게 신청서에는 이게 신청서에 이게 바로 뭐라고? 저당권이 얻는 게 신청서예요. 그럼 당연히 부동산 표시 쓰고 어디에 저당권 능기가 기대된 뒤 등기관이 등기부를 찾으려면 부동산을 찾으려면 부동산 표시 써야 되고 여기 신청서에 저당권이 얻는 게 뭐예요? 원인과 목적을 쓰고 여기다 이제 뭐라고 쓰냐는 얘기예요? 저당권은 채권의 종된 권리니까 저당권은 채권과 함께 이전한다. 이런 내용을 쓴다. 아니예요? 신청서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줄이나 쳐놓으세요. 채무자 승낙서나 채권양도 통제증명서면은 채권양도의 요건이지 저당권이 젖는 게 요건이 아니므로 신청서에 첨부할 필요는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그 내용인지요? 그런 얘기예요. 그 내용인지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갑이라는 사람과 의리라는 사람과 병이라는 사람이 있으면 이게 만약에 임차권이다. 임차권은 채권이죠? 임차권이었는 게 할 때는 뭐예요? 이 병이라는 사람이 자, 갑이라는 사람한테 뭐예요? 새로운 임차인입니까 자, 나한테 임차 보증금 돌려달라고 주장하려면 자, 임차권이었는 게 할 때 이 채무자의 승낙서 임대인 있죠? 임대인의 승낙서가 필요해요. 채권양도의 요건이기 때문에 그렇다겠죠. 근데 만약에 갑과 을과 병이 있을 때 저당권이 절하는 건 이건 물권이에요, 물권 다만 이 저당권에는 뭐예요? 주된 권리 채권양도가 내포되어 있으니까 이 채권을 양도하는 게 내포되어 있으니까 을이란 사람이 전화권 이전등기 할 때 이 갑이란 사람한테 승낙서 받고 얘한테 주면 되는 것이지 병이 이 이전등기 할 때 내는 건 아니라는 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법적으로 뭐라 얘기해요? 채권양도의 요건은 뭐예요? 채권양도의 요건으로 내는 거지 물권을 이전등기 할 때 요건은 아니기 때문에 진위구만 있으면 되지 등기서에 낼 필요 없다니까요 그래서 채무자의 승낙서는 근저당권 이전등기라든가 저당권에 등등기 할 때 채무자의 승낙서를 낸다 안 낸다? 아니 낸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얘기해 두시고 물론 채권의 일부를 양도는 뭐예요? 저당권의 일부를 등기 하죠? 그래서 전세권의 일부 전등기 하든 저당권의 일부를 이전하든 항상 뭐라고? 양도역을 써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양도예요. 자 그렇게 얘기해 두시고 그 다음에 거기 공동저당 얘기 나오는데 아까 다섯 개 이상 저기하죠? 다음은 우리가 이제 참고적으로 뭐라고? 맨 밑에 공동저당의 대의등기 그래서 선저당권자가 의무자 차순위 저당권자가 권리자가 돼서 공동으로 대의로 목적으로 저당권의 부기등기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뭐예요? 1순위권자가 돈 다 받아가면 후순위권자가 뭐예요? 자기도 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 뭐 할 수 있다는 게 공동저당의 대의등기가 하나 하다는 게 자 저당권의 변경된 게 똑같아요. 전세권의 변경된 게 할 때 항상 뭐가 나오면 증액 나오죠? 증액. 채무자의 변경, 증액. 그러니까 감액만 빼놓고 똑같아요. 감액만 빼놓고. 감액만 빼놓고. 똑같으니까 항상 뭐예요? 채무자 변경할 때도 채무자 변경이 그런 얘기예요. 자 우리가 항상 저당권 능기 할 때 있죠? 저당권 능기 할 때 자 이 필요적 재상이 뭐라 했어요? 자 이 채권채 거 있고 돈하고 돈채라고 그랬죠? 돈채하고 채무자라 그랬죠? 돈채. 그러니까 이 등기부상에 자 이런 식으로 1번에서 무슨 등기. 저당권이랑 근저당 능기 할 때 채권액이 1원 2천이다. 자 그러면 채무자가 누구라고? 채무자가 뭐예요? 갑이다. 예컨대 변제기가 있어요. 변제기가 2022년. 자 예컨대 8월 뭐예요? 8월 11일이다. 자 그러면 뭐예요? 저당권자가 을이죠? 물론 소유권자가 갑이다. 그럼 갑과 을이 재계약을 맺고. 자 재계약하고 갑이 을한테 얘기해요. 내가 병한테 부당사 팔라고 하는데 이제 더 이상 채무자가 내가 아니라 병으로 좀 받고 싶다. 그럼 두 사람이 제계하겠습니까? 당연히 1-1번. 1번. 1번 뭐라고? 1번 저당권에 병경 능기 해요. 병경 능기. 그래서 채무자를 누구로 바꾸는 거예요? 채무자를 병으로 바꾸죠? 자 이거 바꿔야 되잖아요. 지금. 그죠? 이게 누구라는 얘기예요? 의무자가 합의예요. 항상 소유권자가 묻잖아요. 권리자가 누구고. 자 당연히 저당권자고. 서로 재계약을 했으니까.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뭐예요? 이렇게 채무자가 바뀌는 게 아니라 자 이 채권채고에 증액을 해요. 얼마로? 1억 5천 5. 그럼 누가 이 의리 갑한테 돈을 3천 더 빌려줬다는 얘기죠? 그럼 당연히 뭐예요? 의리 갑한테 이거예요. 왜? 내가 너한테 3천만 원 더 줬지 않냐? 바꿔달라.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증액하게 되면. 증액 동그라미죠? 감액, 감액, 감액. 액자 맞추고. 2층 자 동그라미. 동그라미인가입니다. 동그라미 의무자. 소유자예요. 그래서 항상 변경등기나 변경등기나 뭐예요? 항상 그 자 변경등기 할 때 자 이 채무자가 바뀌든 그 다음에 뭐예요? 증액하든 똑같아요. 항상 소유권자가 의문자예요. 감액 빼놓고 다 소유권자가 의문자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기억하라는 게. 그래서 꼭 감액이 아니라면 채무자가 바뀌든 증액을 하든 다 뭐예요? 자 소유권자. 소유권자가 설정자가. 설정해 주는 사람이 소유권자예요. 설정해 주잖아. 담보 설정. 설정. 설정해 주는 사람. 자기 부동산. 자 그 다음에 거기에 375페이지에 자 동그라미 실권에 저당권에 뭐가 있어요? 이거 말소등기라고 하는 게 있다. 말소등기 하는 게 있죠? 저당권에 말소등기는 자 우리가 이게 등기부상에 자 이런 식으로 등기부상에 등기부상에 자 일단 의무자가 누구냐 권리자가 누구냐 그걸 따지는 거예요. 의무자가 누구냐 권리자 누구냐 그러면 일단 1번에서 1번에서 자 1번 자 소유권을 적는 게 가베 1번 저당권 등기 근저당 등기 그래 자 그러면 첫 번째 저당권 이전 후에 저당권이 됐어요. 그럼 예컨대 만약에 저당권이 1-1번 1번 저당권이 됐다. 그러면 채무변제로 저당권 말소등기 할 때 의무자가 누구냐 하게 되면 예컨대 갑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저당권이 이전 됐으니까 얘가 현재 이 부동산의 부동산의 저당권자예요. 근데 얘한테 돈을 갖고 이 등기를 말소해버리면 얘가 살아나. 우리가 등기 절차상 자 이 저당권을 말소 신청하고 이 주등기가 없어져 버리니까 이거 필요 없잖아요. 이건 등기관이 뭐하고 직권으로 말소하고 자 의무자는 누구예요? 양수인은 의무자로 해요. 양수인은 양수인. 권리자는 저당권 설정자. 저당권 설정자는 수유권자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공동 저당권이 연대는 권리자가 권리자가 수유자예요. 다른 말로 뭐라고? 설정자라고. 저당권 설정자예요. 의무자가 양수인이에요. 병이 다죠. 자 그러면 이 부기등기는 이 부기등기는 등기관이 쉽고 말소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자 어디 그 밑에 수유권이 연대있다. 수유권이 수유권이 연대인 걸 보지 않죠. 수유권이 연대있다면 자 일단 기본적으로 등기부상에 1번 수유권자가 누구예요? 합의. 자 1번에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근데 수유권이 넘어갔어요. 수유권이 수유권이 병으로 넘어갔다. 진짜 권리자냐. 그러면 병이 의뢰의 저당권을 안고 사면 병이 뭐예요? 병이 권리자예요. 병이 갑한테 돈을 다 주고 사면 얘가 갚아야 되죠. 그러니까 자 이럴 때 권리자는 갑이 될 수도 있고 병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의무자는 당연히 의리고 그래서 권리자는 누구? 자 현재 소유권자 또는 뭐예요? 저당권 설정자가 권리자가 될 수 있다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소유권이 넘기고 피담보 채무로 저당권을 뭐예요? 말소할 때는 등기관리자는 뭐예요? 현재 소유자 또는 뭐라고? 전 소유자 전 소유자가 뭐라고? 저당권 설정 대가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게 밑에 원인 무효가 되죠? 이게 그 갑과 의뢰의 저당권이 원인 무효가 되면 당연히 뭐예요? 자 이게 이 병에 대한 소유권자가 원인 무효가 됐으니까 자 이 병에 자기 부동산을 뭐예요? 저당권이 원인 무효가 된 게 침해하고 있으니까 물건적 청구권은 병뿐이 없어요. 그래서 권리자는 누가 원인 무효가 되면 권리자는 현재 소유권자만 권리자가 된다 아니게요. 그래서 전 소유자는 당연히 물건자가 아니니까 청구권이 없으니까 자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단독 신청은 뭐예요? 당연히 소재불명 됐으면 뭐예요? 자 공시체국에서 판결받으니까 당연히 단독 신청이에요. 그러면 여기 그 근조당권 연기 밑에 보면 확정되기 전 확정되기 후의 얘기인데 아까 있죠? 근조당권에 변제기가 있잖아요. 일정한 결산기가 있죠? 이 결산기까지 채권책이 증가하고 감사했다 증가하고 감사했다 그랬다 그랬죠? 그러면 이 결산기가 끝나면 이제 뭐예요? 은행이 돈 갚으라고 얘기하겠죠? 결산기가 끝났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뭐가 생겨요? 돈 갚으라고 이용하는 건 채권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근데 자 전이라면 채권이 생기지는 않죠? 그러면 이 근조당권에 있던 경기는 전에도 할 수 있고 자 이 뭐예요? 결산기가 끝난 후에도 할 수 있죠? 변제기가 끝나고 자 그럼 끝나고 하면 채권이 생겼으니까 원인을 확정채권 양도라고 써야 돼요. 근데 근조당권이 있던 경기는 확정되기 전이라면 채권이 안 생겼으니까 채권이란 말을 쓰면 안 되죠? 계약 그 당시 계약 양도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첫 번째 점 근조당권에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자 거기 있던 경기 할 때는 뭐예요? 그냥 계약 양도라고 써요. 왜? 채권이 안 생겼으니까. 근데 그 아래 뭐라고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후라면 이제 돈 갚아야 되니까 채권이란 말이 생겼으니까 원인을 몰아 쓴다는 얘기예요. 자 확정채권의 양도라고 쓴다. 그런 얘기예요. 양도로 쓴다. 그 다음에 채무자 변경도 마찬가지예요. 채무자 변경도 이제 반대로 뭐예요? 확정되기 전이라면 확정이 안 됐으니까 자 뭐예요? 계약 인수예요. 계약 인수. 그 전에 계약 내지는 인수를 그대로 한다니까요. 근데 거기 확정됐으면 돈 갚아야 되니까 자 뭐라고 했어요? 확정 채무 채무 무슨 단어가 들어가 있고 채무란 단어 확정 채무야 자 면책적 책임을 면하는 인수 있죠? 그런 단어로 쓴다니까요. 그래서 항상 기본적으로 자 잊었는 게 할 때는 잊었는 게 할 때는 뭐예요? 후라면 채권이란 단어가 들어가고 자 뭐 채무자가 바뀔 때는 자 후라면 뭐예요? 채무 변제 채무 채무 확정 채무란 말이 채무란 말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항상 뭐예요? 전이라면 잊었는 게 할 때는 계약 양도 자 채무자 변경은 계약 인수 이렇게 전 왜 항상 후는 결제한 경기가 끝나면 뭐가 생긴다고 돈을 이제 갚으라고 하는 채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지 않나요? 자 그 다음에 몇 페이지에 그 376페이지에 임차권에 관한 얘기입니다. 임차권에 관한 얘기인데 임차권은 일단 기본적으로 자 임차권은 우리가 보통 주택인정차 법법은 시험에서 이제 뭐예요? 여러분 민법에서 배우니까 여기서 나오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불사항은 임차권 등계할 때 뭐예요? 임차권 등계할 때는 자 임차권 등계할 때 있죠? 항상 뭐예요? 필요적 사항 있죠? 필요죠? 이 필요적 사항은 뭐예요? 필요적 사항은 자 일단 차임이에요. 차임 그래서 우리가 민법 공부할 때 자 지상권의 지료는 뭐예요? 지료는 요소가 아니지만 필요적 사항이 아니지만 임차권의 차임은 뭐예요? 요소에 해당한다. 차임에 그 다음에 범위 있죠? 범위 자 차임과 범위 이 범위는 필요적 사항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책에는 차임만 써있죠? 옆에 써놓으세요. 자 범위라고 꼭 써놓고 자 임의적 상 존속기간에 차임의 지급 시기 임차 보증금 있죠? 등기 원인의 약정이 있다면 자 무슨 약정? 등기 원인의 존속기간의 약정 등기 원인의 자 임차 보증금 임차 보증금은 주의해 주셔야 돼요. 임차 보증금은 자 그건 뭐예요? 자 당연히 임의적 상이에요. 전세금과 그거 헷갈리면 안 돼. 임차 보증금은 차임이 필요적이고 임차 보증금은 임의적이에요. 등기 원인의 임차 보증금이 약정이 있을 때만 쓰는 거예요. 그래야지 뭐 등기 상이다.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내용으로 해서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예요? 필요적 상을 지금 받으시고 자 완전히 이걸 써야 되고 임의적 상은 뭐예요? 임의적 상은 반드시 무슨 단어가 등기 원인의 뭐예요? 원인의 뭐가 있을 때만 약정이 있을 때만 써야 되고 자 약정이 있을 때만 기록해야 된다고 그럼 약정에서 기록하게 되면 이게 무슨 상이 된다고 등기 상이다 이렇게 보자죠. 자 그 다음에 주택의 인도하고 뭐예요? 주택의 인도 플러스 주민등 신고 상가의 인도 플러스 뭐예요? 자 사업자 등록을 하죠? 자 그러면 주택의 인도 상가의 인도하게 되면 이게 점유를 해야 돼요. 존속기간이 끝났어. 존속기간이 끝났는데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질 않아요. 자 그러면 점유를 이전해버리면 이사가 버리면 두 개가 자 이 두 개가 요건이 갖춰해지면 그 다음날 뭐가 생기는 거예요? 대학력이 생긴다. 대학력이 생긴다. 대학력이 생긴다. 대학력이 생긴다. 대학력이 생기니까 자 만약에 요건이 하나 빠지면 이사가 버리면 대학력이 상실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뭐예요? 그래서 항상 기본적으로 뭐예요?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문제가 되니까 이 민법 몇 조는? 민법 621조는 임대인의 반대 약정이 없다. 집주인이 반대를 안 한다면 존속기간이 끝나고 자 당연히 뭐예요? 임차보금증을 돌려주지 못하는데 회사를 전공 가야 되니까 이사 갈 수밖에 없으니까 뭐예요? 자 등기부상에 무슨 등기를 해놓고 1번 주택 임차권에 무슨 등기를 임차권에 설정 등기를 해놓고 나서 이사 가면 돼요. 이 법의 문제점이 뭐냐면 임대인이 죽어도 못해 죽겠다 하게 되면 자 그 부동산 절대 우리 등기법에는 자 이 소재지 관할이에요. 주소지 관할이라는 말이 나오면 안 돼. 그래서 항상 이 소재지 관할 법원에 주택임차권에 등기명령을 해가지고 등기소에 뭐예요? 주택 임차권에 뭐예요? 이 등기죠. 왜? 설정이라 말이 들어간 건 민법 621조에 한 거예요. 항상 이거는 촉탁등기는 주택임차권이 나왔어요. 그러면 자 이것은 뭐예요? 이제 법원에 법원에 촉탁해서 촉탁등기죠? 이것은 뭐예요? 자 모두 유지가 되고 대항력도 유지가 되고 변제도 봐야 할 수 있죠? 변제도 봐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민법 규정에 의한 자 이게 법을 개정합니다. 민법 규정에 의한 무슨 등기도? 주택임차권에 서툰 등기도? 그냥 대항력만 있으면 안 되니까 이것도 뭐예요? 모두 유지가 되고 대항력도 유지가 되고 뭐예요? 우선 변제 효력도 있다. 이렇게 고쳐준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이 주택임차권의 임차장 등기는 존속기간이 끝나고 하는 거예요. 뭐가 끝나고 한다고? 존속기간이 끝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용익물권, 지상권, 지옥권, 존속권 용익물권이나 물권은 아니지만 임차권의 임차권은 용익권의 성질을 갖고 있으니까 존속기간이 끝났다면 이것은 뭐예요? 권리가 이미 소멸된 거니까 자 이렇게 소멸된 권리 주택임차권의 등기명력축탁은 이미 소멸된 권리 소멸되고 나서 자 어떤 기능 때문에 이런 대항력이란 우선 변제라는 기능 때문에 이기 때문에 자 이 등기를 기초로 해서 잊어낸 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자 어디에 그 376페이지에 자 임차권의 설정 필요력상 좀 봐주시고 임차권의 예정 등기 있죠? 동의서 필요하고 거기 동그라미 4번 보세요. 주택임차권의 등기명령에 의한 임대차 종료에 의한은 거죠? 자 법원의 촉탁이 등기며 대항력과 우선변제 회력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방금 민법규정에 의한 그 규정에 의한 이거죠? 민법 621조에 의한 민법규정에 의한 주택임차권의 설정 등기도 자 그냥 뭐예요? 대항력만 있는 게 아니라 모두 있다고 우선변제 회력도 있다고 자 주택임차 보호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럼 그 밑에 자 줄 치세요. 주택임차권의 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 등기가 된 경우 있죠? 된 경우 그 등기에 기초한 이전 등기를 할 수 없다. 이 따오르면 트인다니까요. 왜? 아까도 얘기했죠? 이 임차권 등기가 뭐예요? 존속기간이 끝나고 한 거니까 자 당연히 뭐예요? 효력이 없어졌다니까요. 다만 기능적으로 뭐 때문에 하는 거라고? 등기부에 써 있는 것은 대항력과 우선변제 때문에 하는 거니까 당연히 뭐예요? 그 등기는 효력이 없으니까 이 기초를 이전 등기 할 수는 없다. 그런 얘기예요. 꼭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거기 377페이지에 거기 각종 권리 필요적 사항 쭉 써놨죠? 어 그래 써놨으니까 거기 별표해 주시고 자 거기 헌매등기 작년에 나왔죠 이거? 매매대금 매매비용 작년에 나왔으니까 자 항상 뭐예요? 기간은 뭐예요? 기간은 임의정입니다. 기간 그래서 지상권의 목적 범위 지역권의 유효역제성역제 목적 범위 전세권의 전세금과 목적인 범위 있죠? 저당권의 근저당권의 돈채 돈 채권의 채미자 표시 있죠? 임차권의 차인과 범위 한번 좀 봐 두셔야 돼 봐 두시고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자 다음에 이제 거기 각종 등기기한 절차 있죠? 그 내용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